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터미 제니영입니다. 제니영과 건강 먹거리 한번 챙겨보실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터미 블루베리즙과 오렌지 주스예요. 원액 그대로 생과즙 그대로 오렌지 주스와 블루베리즙입니다. 우선 블루베리즙은요. 제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자가 면역질환을 앓고 있어서 눈이 좀 눈물샘이 파괴가 돼서 눈이 항상 침침하고 불편하거든요. 현대인들은 핸드폰도 많이 하시고 눈이 많이 불편하시죠? 얘는 블루베리즙 100%예요. 생각만큼 달고 맛있지는 않아요. 건강한 맛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집의 대명사 천땡땡식품 있죠? 천땡식품에서 나오는 블루베리즙 보시면 가격이 더 비싸고 23%인가 26%의 블루베리즙을 정제수로 희석을 해서 블루베리 100%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블루베리즙 100%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1등급 블루베리로만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이거 센터에서 블루베리즙 강의를 눈에 이걸 먹고 정말 눈물을 넣지 않아도 될 정도로 눈이 굉장히 촉촉해지고 선명해졌다, 촉촉해졌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두 군데 센터에서 제품 강의를 하고 블루베리즙이 애터미에서 품절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1등급 저온 착즙으로 100%로 내린 거고요. 블루베리 알갱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걸 100% 내리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믿고 먹는 애터미의 블루베리즙, 눈 건강, 안토시아닌 챙기시고요. 어떤 블루베리즙이냐도 중요하고 저온 착즙으로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흡수가 잘 되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챙겨보세요. 제가 블루베리즙을 먹으면 눈물 분비약이랑 눈물을 넣어야 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생과즙 그대로 오렌지 주스는 스페인에 아주 좋은 1등급 오렌지 2개가 여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오렌지 2개가 이 하나에 다 들어있거든요. 오렌지 100%예요. 생과즙 그대로 오렌지 2개를 저온 착즙으로 내려서 물을 섞지 않고요. 그대로 오렌지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드셔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00% 굉장히 뻑뻑하고 달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찌꺼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은 걸러지고요. 뜨겁게 끓이는 거는 살균은 될지 모르겠지만 영양소 굉장히 많이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착즙으로 내리는 거는 그대로 영양소가 살아서 여러분들 몸에 흡수가 되고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오렌지죠. 그래서 보통 오렌지나 레몬 같은 게 되게 산성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렌지 주스나 레몬즙 같은 거를 드시면 몸이 알카리성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몸은 알카리, 피부는 약산성. 그래서 클렌징 바를 쓰시는 거 좋고 그다음에 우리 건강한 오렌지 좋은 착즙. 오렌지 두 개를 그대로 좋은 착즙에서 내려놓은 아주 좋은 오렌지로만 담은 오렌지 주스. 그리고 눈에 좋은 블루베리즙. 8월에 제니형 추천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